정말 잘될 때 한 7, 8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점주님 예뻐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마귀꾼 마귀꾼 교동이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아무튼 저는 배를 타고 나와서 혼자 살고 있죠 외모가 너무 수려하셔서 전혀 섬에서 왔다 이런 생각은 못 했거든요 약간 거기가 섬비 유배지 뭐 이런 것도 많고 유배지에서 오셨군요 불 안 뜨거우세요? 좀 멋있죠? 이거 많이 나온 건데 상수처가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양호왕들은 오자라는 이유로 자꾸 무시하니 무시를 당해가지고 그럴 때 좀 서러워요 근데 이제 막 30대 중반이 돼가는데 벌써 가게를 두 개나 하시고 간판 이름이 다 정해진 반인데 뭐가 더 붙인 걸까요? 두 가지의 의미예요 시중에 한 200 정도밖에 없었어요 200 들고 상정해서 한 8년 하시면서 집도 사고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애들 너무 귀여워 반만에 본 친절하신 곳이에요 짱짱?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부홀동 비스트로제이에서 영업하고 있는 정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어 지금 아침에 저희 루틴이에요 오픈하고 있는데 고객 맞이 면을 삶았어요 몇 시부터 손님들 오기 시작하나요? 저희가 11시 반 오픈인데 그럼 몇 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한 8시 40분? 야채 같은 것도 준비해놔야 되고 해산물 같은 것도 준비해야 돼서 바로 옆 앞이더라고요 여기 월세는 얼마나 나가나요? 한 400 정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위치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하고 밥을 먹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밥을 먹여야 돼요 직원들까지 밥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같이 드셔야 돼요 저요? 직원분은 몇 분이에요? 3명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테이블이 몇 개예요? 테이블은 11개 있어요 그럼 점심때 손님들 오시면 보통 테이블이 몇 바퀴 도나요? 정말 바쁠 때는 세컨? 주말 같은 경우에 차고 빠지고 드시고 싶은... 저는... 내가 더 누나 같지 않아? 너무 아이 같으셔가지고 지금... 실례지만 몇 년생이신 거예요? 저 90년생이에요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네요 어? 저희 직원은... 25살 맞나요? 그래 보여요?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28살이에요 아... 말 잘했다 다행히 대표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8시에 기상해서 8시 40분에 도착을 하고 오픈을 끝내고 하다가 저녁에는 저쪽 매장을 가거든요 저쪽 매장? 다른 매장 또 있어요? 두 번째 매장을 가는데 거기 영업 포함하면 1시? 1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요? 그리고 다시 또 자고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쉬는 날은 언제예요? 이제 저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쉬는 날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26, 27? 그러면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쉬는 시간 없이 거의 이렇게 일해 오신 거네요? 아니 물론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쪽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장사하다 보면 놀러 다닐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 실은 집순이어가지고 집순이어서 배턴이 잘 맞네요 아예 아주 이제 좀 쉬세요 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요? 선생님 이제 앉으세요 제발 아 네 10시 반에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다 드셨네요 이게... 구워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좀... 제 프라이버시라서... 이거 요리 이름 뭐예요? 이거 오일 뚝백이요 오일 뚝백이요? 맛이 어떠셨나요? 어제 좀 과음을 해가지고 속이 확 풀려가지고 오늘 한 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주님이 해준 오일 파스타 10점 만점에? 만점이죠 눈치 보는 거 아닌가요? 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어서 직원분께서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1년 좀 넘었어요 여기 어때요? 어차피 어딜 가든 힘든 건 다 똑같은데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그게 뭐... 어... 장땡이죠 점주님 어떻게 대해주시나요? 아... 점주님이요? 오면서 보니까 옆에 아웃백 있던데 네 어딜 가나 아웃백은 2층에 있으니까 1층에서 좀... 기겨볼까? 그런 느낌으로 메뉴가 몇 가지죠? 자꾸 신메뉴들이 늘어나서 저도...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한 60가지 정도? 60가지 직접 그럼 다 개발을 하신 거예요? 직원들도 같이 먹어보고 해서 최대한 맛있는 걸로만... 추려냈어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좀 줄인 거예요 메뉴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오븐 생각하시면 되려면 약간 심지가 살아있게 삶아 놔가지고 바로 조리를 하면 고객님들이 드셨을 때 맛있는 식감이 되는 거죠 제가 정해놓은 기준이 약간 앉아서 빵 먹고 이쯤 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들기 전에 주는 거죠 이게 타이밍이 손님들 심리까지 다 생각을 해서 오븐을 정하신 거네요 저도 어디 가면 언제나 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혹시 MBTI가... ENFP입니다 좀 급한 그런 급한 성격이 요식업 하는 데는 딱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코로나 때 타격을 받았나요? 네 확실히 저희가 웨이팅도 있었던 매장이어서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됐었어요? 정말 잘 될 때 한 7, 8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다 점주님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나눠 가져야죠 나눠 가져야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반 반 정도? 근데 반도 사실... 저희는 한 번 해봤었으니까 이게 그때랑 다르다는 걸 느끼면 또 한 번 정점에 올라갔는데 그때보다 안 나오면 좀 만족스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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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듣기로는 점주님 예뻐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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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껀 마귀껀 우리 직원들이 잘하는 거죠 홀에서 홀 직원들이 잘하고 제가 맛있게 하나봐요 하하하하 X 끝나면 또 두 번째 가게 출근하시고 하면은 개인 시간이 너무 없으실 것 같거든요? 없죠 그러면 연애는... 하하하하 연애요? 연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일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아직은? 네 지금 요거는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만드는 건 아니고 맨 위에 올라갈... 재료 중... 네네 여기서 하나 끝나면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 끝나면 저기서 시작하고 정신이 없네요 네 쉴 틈이 없죠 점주님은 이거 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호텔에서 일도 해보고 아울렛에서 뭘 팔기도 하고 해본 건 많은데 다 똑같더라고요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냥 개인 업장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20대 중반에 여기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때는 월급을 얼마나 받았어요? 한 160?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주 살만해졌죠 제가 듣기로는 집도 사고 싶다고 일하신 지 몇 년 만에 집을 사신 거예요? 5년? 본인 집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부럽네요 점주님은 원래 인천분이신 거예요? 원래 이 동네는 아니에요 깊고도 먼... 시골... 시골에서? 네네 상경했습니다 아시지 모르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모르실 것 같아 강화도 가시나요? 강화도 오면 여기 옆이잖아요? 그 옆이죠 그 옆에서 더 들어가면 교동이라는... 짬뽕? 아니 그건 속초고 교동이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12개의 리가 있었고요 3개의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랑 그거는 하고 싶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배를 타고 나와서 혼자 살고 있죠 외모가 너무 수려하셔서 전혀 섬에서 왔다 이런 생각은 못 했거든요 약간 거기가 선비... 선비... 유배지 뭐 이런... 뭐 이런 것도 많고... 아 유배지에서 오셨군요? 아... 잠깐... 무슨 잘못을 하셨나요? 아니... 약간 좀 그렇대요 옛... 옛분들이 말하기로는... 네... 두 분 다섯 분이요 손님 오시면 기본 빵 세팅해서 나가고 네... 또 뭐 나가나요? 일단 기본 빵 먼저 제공해 드리고 메뉴 고르시면서 좀 드시다가 음료 나가고 제가 빵을 주면 친구들이 이제 음료를 드리고 다 드시면 이제 후식을 드려요 기본 빵부터 후식까지 다 나가는 남는 거 별로 없는데 굳이 이렇게나 많이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저희가 다 하는 거거든요 빵을 잘라서 바르고 마늘부터 치고 그죠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빵이랑 뭐 이런 거 다 줘요 계속 오시면 저희는 더 좋아가지고 한 잔만 드리면 될까요? 두 잔... 잔으로 제공됩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최대 몇 팀까지 받아 봤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일단 제일 바빴던 것 같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손님 마늘 떼면 뭔가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거만 힘든 게 아니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괜찮죠 지금 불 안 뜨거우세요? 좀 멋있죠? 뜨겁죠 당연히 뜨겁죠 손에 굳은 살이 베기듯이 얘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상처가... 여기? 이거 많이 나는 건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양호왕급을... 요리 하나 만드는데 설거지가 하나씩 생겨나잖아요 설거지는 누가 하나요? 제가 하죠 점점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당 100이네요 진짜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방문 포장 배달의 민족도 하고 있고요 배달 배출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요즘에 좀... 코로나가 풀려서 그런지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너무 떼 가시는 게 많더라고요 어떤 게 내 돈이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콜팟에 염증 생긴 날 화장실에 못 가서 아팠었어요 근데 더 서러운 건... 코로나가 한창일 때여서 병원에 못 들어갔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 코로나인 줄 알고 안 들여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중으로 검사를 받고 들어가서 다행히 나았어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른 것도 있나요?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고객님들이 좀... 뭐라 하실 때?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조금 있겠네요 네 모자라는 이유로 자꾸 무시하니 무시를 당해가지고 그럴 때 좀 서러워요 근데 이게 시그니처 메뉴에요? 예 뚝배기 바스카 8년 가까이 일을 하시면서 여기에 자리도 잡고 뭔가 이룰 것도 이루어냈잖아요 부모님 반응이 어땠나? 진짜 잘 살고 있다는 거에 너무 흡족해하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저희 어머니인데 맛있는 거 먹을까 해서 검색하다가 여기가 가장 평도 좋고 리뷰도 많아서 이쪽으로 와볼까 해서 블로그에 파스타 양식집 치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그니처 메뉴 시키신 거 같은데 맛이 어떠는 거예요?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메뉴가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일반 피자집 가게에서도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신선하고 시금치 불고기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은근 많이 어울리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듣고서 저장을 해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리 애가 맛집 가자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가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예전부터 맛집으로 계속 올라와 있던 거 같아요 솔직하게 가격은 어떤 거 같나요?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이 에이드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는 한 잔에 4,5천 원 따로 하거든요 별도로 받는데 이거 포함해서 이 가격이면 정말 괜찮은 거 같아요 좀 전에 되게 부끄러워 하셨던 거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 시간에 출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나올 때도 있고 오늘은 스케줄이 늦게 나오는 날이어서 조정해서 하거든요 아니 여기 와서 들었는데 모든 직원분들이 요리가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1호점, 2호점 직원분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네네 다 왔다 갔다 하시고 서로 어디 한쪽 바쁘거나 하면은 황당한 쪽에서 도와주러 오기도 하고요 대표님이나 점주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식사가 1인당 8천 원인데 네 식사 가격 좀 올려줬으면 8천 원보다 비싼 메뉴가 많거든요 혹시 고생해? 나 간다 네 어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첫 번째 매장에서 만신청이가 됐다고 좀 쉬시고 5시에 또 두 번째 매장 가시는 거네요 1호점 하기도 좀 힘든 거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근처에 2호점까지 내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너무 하고 싶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지금 아니면 못 할 것 같기도 해서 이제 막 30대 중반이 돼 갔는데 벌써 가게를 두 개나 하시고 주변에서 일 좀 그만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하나요? 너무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는데 일이 더 좋은 거 같아요 네 이렇게 2호점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저기 1호점이랑 똑같이 파스타를 저녁에는 술집으로 저희가 그럼 여기 매출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4천 조금 안 되게 두 개 다 합치면 1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달 너무 열심히 했다 한 날은 간판 이름이 다 정해진 밤인데 뭐가 정해진 건가요? 두 가지의 의미예요 점주님 이름도 의미가 있고 연인들이 오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피클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피클 같은 거 사고 하면 좀 더 간편하잖아요 직접 만들면 손도 많이 가고 좀 힘들 텐데 직접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피클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갑자기 사서 쓰면 맛이 변했다고 하실 것 같아서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8년째 피클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직접? 저기는 매장이 너무 작아서 원래는 저기서도 했었는데 여기가 매장이 좀 넓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저쪽으로 또 주고 저희도 쓰고 술집으로 업종 변경해서 오픈한 지 한 2주밖에 안 된 거잖아요 보통 손님들이 이 정도 오나요? 이게 진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씩 조금씩 입소문을 타는 거 같아서 여기 올라오셔서 일 시작할 때 자본은 얼마나 들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시중에 한 200 정도밖에 없었어요 200 들고 상경해서 한 8년 하시면서 집도 사고 진짜 열심히 사셨네요 눈에 보이니까 열심히 산 게 만족하고 있죠 밤에 끝나시니까 쉴 시간도 없고 고단하고 다 내려놓고 싶고 이럴 때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떠신가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이 든 게 없어가지고 강한 분한테 약한 질문을 했네요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아져요 점주님 어떠신가요? 점주님 너무 좋죠? 너무 이쁘시고 잘해주세요 뭘 어떤 걸 잘해주시나요?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용선 씨 잘하지 잘하고 있지 이런 말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먹자 이거 먹고 해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다 식었네 완전 어머니시네요 물론 모든 점주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직원분들이랑 친해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직원분들을 좀 대하시는지 귀엽잖아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애들 너무 귀여워 네 좀 이제 오시기 시작하셨네요 용선 씨 소주 네 가요 네 네 환타도 가야돼 이거는 지금 어떤 거 만드는 거예요? 하이볼 만들고 있어요 남자 여자분들 같이 오면 이런 점이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어둡다 여기고 뭐가 좋냐면 이거 밖에 없는데 어디 온 거 대표님이신가요? 주방대표님이 아주 그냥 오늘 활기차시네요 여기요 장사가 잘 되니까 아무래도 좋으신가봐요 춤추기 만드네요 다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해드릴게요 지금 해드릴까요? 네 새로 갖다 드릴게요 저녁때는 어떤 메뉴가 제일 많이 나왔나요? 일단 튀김류가 좀 많이 나가고요 여성분들은 샐러드 샐러드 술집에 오셔서 샐러드를 드시나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탕하러 가고 이제 아 점점 헤비하게 마무리는 탄수화물이죠 역시 가요 가요 샐러드가 돼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집 앞이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아 남자친구분 네 네 맞아요 남자친구분이랑 커튼이 있는 룸에 앉으셨는데 커튼이 이렇게 왜 안 치시는 거예요? 아 음식 이제 나오면 칠라고 가게 이름이 다 정해진 밤이잖아요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뭔가 다정할 것 같다 따뜻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에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티오도 이거 쓰고 나서 많이 편해지셨나요? 저희 수기로 수기로 직접 하고 와서 찍고 와서 찍고 또 메뉴도 가야 되고 그러면 혼자서 이제 너무 바쁘죠 얘가 한 2인분은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지금 3명이서 거뜬히 광고 아닙니다 광고 좀 주세요 그러면 얘 없었을 때는 직원이 더 많았겠어요 똑같은 3명인데 다만 할 일이 좀 줄었다 막 뛰어나오고 이랬죠 이제 원래 술 안 드셨잖아요 네? 아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고기 드시러 오셨는데 양이 조금 부족해서 서비스 드렸더니 술로 갑자기 이렇게 이어졌죠 오 방금 쓰신 거예요? 네 읽어주세요 여자 사장님 너무 예쁘시고 피드백 너무 좋아요 간만에 본 친절하신 곳이에요 짱짱 바로 눈앞에서 리뷰를 써주셨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구독까지 근데 제 얼굴은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제 입은 얼굴은 나와도 돼요 이제 좀 한숨 돌리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종일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너무 바빠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해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치고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200만원 들고 상경하셔서 이만큼 이루어 내셨는데 이거 보고 나도 장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런 말 있었는데 못나 버티는 정신 있잖아요 아 존버? 아무튼 버티지 못할 거면 안 하시는 게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다른 일을 찾는 게 더워 제가 오늘 따라 다녀봤잖아요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 내셨는데 다음 목표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이런 서비스업도 하고 싶었고 음식도 이제 배웠고 마지막으로 술 이거까지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로 뭉쳐놓는 건물 하나 가져보겠습니다 빌딩 조그만 빌딩으로 하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도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 종달정 전주님 하시는 일 다 잘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정해진 밤 파이팅 파이팅 인터뷰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